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유월 이십팔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삼천 피트 내외 하층은 부로 큰 영향 받고 있습니다 저고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시정은 양호하겠습니다 고강도 착빙 예상 구역은 없으며 제주 및 남부지방은 6천에서 만피트 고도의 보통에서 약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그룹 많겠으나 제주도는 삼천 피트 미만 하층은 브로큰이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